안녕하세요. JR 글로벌 리츠 주주님들. 이 종목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영상 좀 찍고 있는데 이 종목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온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락 때문에 놀라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이 급락은 거래량이 좀 실려서 더 많이 고민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종목마다 사실 투자자님들 성향이 조금 드러나요. 예를 들면 테마주나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JR 글로벌 리츠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좀 진득하게 그러니까 중위험, 중수익을 기대하고 이 종목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예상의 급락으로 이 손실이 20%에서 30% 손실이다. 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 종목 많이 투자하신 분들, 몇 천만 원 넣으신 분들은 솔직히 공포를 좀 느끼실 수도 있고요. 분명 안 좋은 상황이고 어려운 시간임엔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빠진 거 뭐 때문이죠? 불확실성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반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지 담아놨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선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JR 글로벌 리츠 주가부터 좀 보시면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자, 여기 이 구간에서 4,000원대에서 좀 많이 행보를 했었는데 최근에 거래량 실린 급락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 특성상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손실이든 이익이든 이 불확실성을 앞두고 기계적인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거래량 실린 거는 전부 다 기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기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JR 글로벌 리츠의 좀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그런 기사입니다. 자, 불확실성은 이거죠. 이 벨기에 오피스 담보대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대출 연장 우려 때문에 된 건데 이 문제가 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관련 1조 원의 유료화 차익금 만기가 언제 오냐면요. 언제 도래하냐면 올해 12월에 도래를 합니다. 자, 기존 조달 금리가 1.05%예요. 굉장히 싸게 했죠. 근데 이게 지금 금리 그동안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재조달하면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조달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금리가 1.05%가 아니라 4.25%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걸로 가정을 하면요. 이 연간 금융 비용 상승이 336억 정도예요. 조금 크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기존 주주님들이 받고 계시던 배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지금 매도세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일단은 대출 연장 무조건 성공시킬 거고 이게 올해 가장 최우선 프로젝트다 라고 하면서 주주 서한까지 보내면서 주주들 달래기를 하고 있죠. 바닥을 예상하는 건 10만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요. 최근에 이 기관의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더 나올 물량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량 역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은 맞지만 길게 보면 회사의 부도라든지 빌딩 가치의 급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회복이 될 겁니다. 어차피 리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 뜻이 길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언제 확실히 되죠? 그래서 11월에 대출 연장 부분이 확실시 되면서 그때 주가 바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이때 주가 바닥 잡을 때 그러니까 대출 연장 부분도 다 확정이 나고 주가가 그때 되면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진짜 이 종목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이 종목에 외국인 기관 공매도 세력이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이것 때문에 공매도 막 날린 거잖아요. 공매도도 날리고 지대가 다시 매도를 하면 주가가 빠지니까 여기서 수익을 더 많이 먹죠. 근데 이제 조금 좋은 게 근데 이제 주주님들 입장에서 좀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공매도도요. 법이 개정돼서 이제 무기한 무차입 공매도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1월 이 디데이를 보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닥에서 이거 반등할 때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급에서 좀 티가 나거든요. 제가 최근에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좀 도움을 드렸는데 8월 20일 장중이죠. 이렇게. 이때 유한양행이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FDA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장중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하셨겠죠. 발표를 앞두고 급락이 나오니까 혹시 FDA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때 수급을 딱 보고 이거는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은봉은 개미 털기 은봉이다. 얘네가 오히려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이 매수의 수급이었던 거예요. 은봉이지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한양행 9만 원대 가격 이제 못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놀랍게도요. 제가 이 영상 찍은 밤에 9시 넘어서 속보로 FDA 통과 속보가 떴습니다. 돈의 흐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미 털기 은봉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한양행 제 말 듣고 9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유한양행 16만 원 갔죠.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R 글로벌 리츠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D-Day가 명확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만 해결하면 바닥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 도움드렸듯이 JR 글로벌 리츠 역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과 함께 이런 디테일한 매수,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실 분들은 지금 보시는 번호로 JR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수급 보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양복 나온다고 반등 나온다고 해서 그게 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이것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차트에서는 안 나옵니다. 반드시 수급을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어차피 부동산이잖아요. 이것도 부동산을 어차피 보유하면 부동산은 불폐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JR 글로벌 리츠가 보유 중인 자산, 파이낸스 타워라든지 498 에비뉴, 공실률이 0%랑 4.7%. 임차인 관리 역시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다만 최근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간 매도가 있었고 이 기간 매도는 지들이 공매도도 같이 쳐서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이 나온 거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제가 드리는 자료, 제가 드리는 이런 타점으로 JR 글로벌 리츠 수익 많이 챙겨가시고요. 여러분의 매매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 둔방석에 앉을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사진이 있죠. 미국 대선 테마의 대장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2차전지, 반도체, AI를 이을 역대급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박 나실 겁니다. 자,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은 정말 정말 강력하죠. 자, 이 종목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한동훈 정치 테마주입니다. 인맥주이고요. 뭐 그전에 사명 변경을 한 거고 그전에는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인데 자, 한동훈 인맥주로서 무려 여기 점상 보이시죠? 무려 8연상을 갔던 종목입니다. 자,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불리우죠. 자, 인맥주가 이렇게 8연상이나 갔는데 자, 정책주 같은 경우는 인맥주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미국 대선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점 올리면서 연말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게 자, 이 차트 코덱스 바이오펀드입니다. 자, 월봉 차트이고요. 지금 보면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상황이죠. 제가 왜 바이오를 말씀드리냐면 이 바이오주는 미국 대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똑같이 추진할 정책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약가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걸 다 먹고 있는데 이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든 해리스든 이쪽을 개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신약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국내에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겠죠. 그리고 바이오주는 금리이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정책주이기도 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매월 확회가 잡혀 있습니다. 확회가 잡혀 있다는 것은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또 움직인다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 금리 인하 확정이 됐습니다. 빅컷이죠. 0.50% 인하한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들이 움직일 거란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알테오젠 제 구독자님에게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7만원 7만원대 잡으시라고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 이 실계자입니다. 이분이 이 할머니신데요. 3천만원 조금 넘게 넣으셔가지고 지금 계좌가 1억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제2의 알테오젠을 드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좀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이번엔 몇 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도 지금 몇 년 동안 국내에서 눌리고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게 이 기회 잘 잡으셔가지고 지금부터 저점 높여가면서 필날레, 연말에 필날레 기대할 수 있다는 종목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제2의 알테오젠 드리니까요. 늦지 않게 잡아보셔가지고 자, 연말 마무리 이 종목으로 한 종목만 투자 잘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으로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